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인 예수여 감사의 송가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기도 드리세 기쁨의 소식 전하며 부활의 승리를 전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기도 드리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한 성의 이름과 함께 세 번째 성기술의 세 번째 날 오늘 이곳 아름다운 나마쿠사 성장에서 미설을 응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저희가 보내고 있는 전례식의 부활의 여정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하나하나 보금과 독서를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가 아니라 늘 우리가 살아내고 또 늘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힘을 넣는 진영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더 새롭게 다짐하면서 위사를 공헌하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여러 강원 선불뿐만 아니라 여러 아픈 것 같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함께 기억합니다 또 오늘 여기 위사 지향으로 순례자분들이 개의 성기순례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문헨이 아네스 자매님이 4대 순례를 위해서 그리고 우창의 제가리아자님 형진님이 성기순례 은청을 다시 문청하면서 그리고 델라르타 자매님이 사업골판 신문인 순위님들을 기억하는 모든 도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한영교, 에디어저 형진이 한정석 여셋, 한양문실리, 한신용 수상과 강조한 순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영구, 프란츠고행제님이 대우린, 고병화, 여셋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김혜영, 릴라라 자매님이 어머니, 고현님, 여하나, 라우지, 김권태를 기억하는 영원한식을 청원해서 마칩니다 그리고 박현옥, 라운스형제님이 격지온, 유방화, 박제나, 발, 신비사입니다 형제, 자내로와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우리의 죄를 반성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반성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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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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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에게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골로 고릇하시고 골로 죽이시며 골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엄마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국백성을 탄내모시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세례로 세례난 이들이 같은 마음을 믿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세세히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사도 형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시흙하는 불구자가 베드로와 여왕이 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한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학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주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버럭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구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맞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여행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께서 고난을 깊으시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행여하고 하느님께 돌아가 여러분이 제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의자의 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보고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멸을 비롯한 그들을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이 자손이고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는 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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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주님 저의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계획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봐 주시나이까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천사보단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혼과 존귀에 관한 시어로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하나에 두셨나이다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저 모든 양대와 숫대 굴림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의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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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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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다 그리스도 주님 온 땅에 당신의 이름이 얼마나 크시옵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깨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우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가지 우기느냐 내 손과 내 말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러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에게 입은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루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일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루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하는 게가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소원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에 비해서 오늘 저희가 두 번째로 일본에서 미사를 받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 성향이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대사를 하셨다는 부활의 축제를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주간은 부활 8부 축일이라 해서 부활도 축일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기쁨들을 더 이렇게 만끽할 수 있도록 전례적으로 특별히 보금 중에서 부활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빌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면 열두사도들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열두사도뿐만 아니라 많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가르침과 특별히 부활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막달라 예자 마리아 뿐만 아니라 또 어제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열두 제자가 오늘 아니지만 예수님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은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제자들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이 신이 뽑으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주인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에루살렘 속도 시작하는 제의 용서를 위한 피피가 그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에 적입니다 제가 이 강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 또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부활의 증인과 그 사랑의 힘은 어떤 죽음보다 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증인과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믿음의 핵심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육체였던 소생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있게 되는 창조적인 변화라고 이라는 것을 깨닫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부의 부활을 부활했던 신앙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잠시 살아나셨다는 소생 차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립교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살과 피는 하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하고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물려받지 못한 나라 인간의 유체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또 우리가 받아들여기 때문에 자연으로 되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바오로서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영적인 몸으로 다시 떠나는 새 생명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립교전서 14장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죽은 일에 부활을 이용하십니다 썩은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은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참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부활에 대한 정의로서의 부활을 믿는다는 세 번째는 부활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된 미래의 사건이 아닌가 바로 지금 여기 괴수님의 부활을 시작해서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오는 바오사도의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뇌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일을 가운데 되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 명원한 생명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살기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죽음의 관세와 손질성 없는 명원한 생명을 지금 이 세상 행복한에서 살아가고 죽음의 은평마저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활신앙은 우리가 우리가 죽음 이후를 알리는 교리적인 신앙을 교리적인 신앙을 좋아하게 나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지금 현세에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안에 평화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시요 구세계신 그분께서 몸소 일하시겠다는 말씀 또 용사라는 말을 결코 사용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절대로 누군가를 용사할 수 없는 사람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님여 구세계로 고백하면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땐 살아도 삶과 같지 않게 살아가는 일을 참으로 천낼상으로 초대해주는 말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다른 인사를 건네시는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께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술만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주구가 한 곳에서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가져다주기를 바라십니다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기쁨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바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지내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절망과 마주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지원하는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나를 보내주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모든 걱정과 염려에 대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그걸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울리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모두 희망이 원체될 그분이 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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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주교로 갑자기 인매된 게 주교님들 모임에 피저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높으신 분들이 있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대단한 경험들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가서 그분들하고 피저만 하는 거로 정말 많은 설렘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가서 딱 보니까 신단지나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이 똑같아요 미사를 전처럼 미사를 하는데 주교님들이 다 미사를 냈어요 영뒤의 가방에서 이렇게 딱 잘 배열되어 있어요 다들 영대회에 모아서 미사를 다 끝나고 정말 거룩한 미사다 영대 어디 났고 다 누가 하겠지 다 놔두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0여 명 되는 주교님 영대를 다 갖다가 한 줄씩 하나씩 정돈을 했었어요 이것도 우리 주교님들이 언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영어를 사용할 때도 있고 이틀일마를 사용할 때도 있고 통역기 통역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사용할 때 쉬는 시간에 통역기도 주교님들이 멋있는 강의 좋은 경험들 감동하면서 막 들었는데 중간에 딱 끝나가지고 쉬는 시간 10분 15분 제가 일단 10분 15분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담당하는 수사님이 계세요 혼자서 한 100여 명 되는 거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수사님한테 내가 수사님이 하는 일이지만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역기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통역기 받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놨었어요 피전이 끝났어요 집에 갔는데 저 성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피전 가면 피전 주제 피전 들었던 멋있는 강의 특별한 체험 이런 거 막 적거나 한 번 하잖아요 성치 앞에 딱 앉아서 아 이런 피전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뭐가 생각나요? 네? 통역기 넣었던가고 연대 막 정리했던 것들을 이 막 생각나요 그럼 주님께서 아 슬카다 아 너 슬카다 라고 하시는 거에요 저 경험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부활의 신앙은 체험입니다 네? 어떤 우리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뭔가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당에 많이 다니고 하는 것이 많이 다니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평신이든 사죄든 죽여든 그 말씀을 사는 곳이지 그게 무슨 뭐 그 신분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대접하고 늘 깨어서 형제들을 이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성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간식도 하고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하느님께 드리는 어떤 에베? 제사? 이런게 큰 거에요 근데 오늘날 제 2차 말 때는 공예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덕은 형제에요 형제에요 물론 이렇게 하느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위사를 잘 드리고 에베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잘 한 분 한 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사랑해주는 그것이 부활 다 예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 어? 유령이 아닌 거 고기도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 차 타고 오면서 뒤에서 떠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카스테라 이야기도 나거든요 누가 아프면 뭐 갖다주기도 하고 또 누가 물어봐주기도 하고 나 잘 모르는데 다가가서 어떤 유마스가 제의 사투리로 해가 평범한 이런 이 성당에서 예수님께서 고기잡이 관계하고 있는 그분들과의 그런 관계 아니고 늘 일상 안에서 우리 주님의 그 가르침들을 살아가는 이것이 부활 부활은 거창을 그래 지금 지붕을 뚫고 하느님이 짠 나타나 바라 하는 그런 때도 오겠지만 그분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늘 일상 안에서 그런 주님의 부활을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일본에서 성지술료 하면서도 마찬가지 과외들 분이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형 형 저거는 다 안그러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귀가 쫙 깊이 돼가지고 잘 들어주는 것도 또 식당에 가서 아 뭐 이거 일본식입니다 무슨식입니다 무슨식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잘 먹어주는 또 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성지술래는 이런데 아마쿠사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멋있는 데 가서 우리 기도와 많이 성지술래가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이 제 이도를 떠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날까지 얼마나 우리가 크고 작은 사랑의 행위를 했는가 그것이 성지술래에 나중에 여러분도 돌아가시면 성당에 딱 안 되면 뭐가 생각날까 생각해 한두 가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순간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의 순간이 여러분 마음이 자리잡아 있다면 여러분이 삼박사에 대해 성지술래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지술래 뿐만 아니라 모든 여인은 내가 얼마나 많이 계접 받았다 내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서 성지술래는 내가 얼마나 봉사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러한 나름들을 또 사랑의 행위들을 늘 일깨우니까 를 이야기하자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그 함께했던 일상 안에서 일깨워주고자 있던 사람들도 늘 그냥 예전까지 해왔던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은 부활이랍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럴때 우리가 진정 그분의 잔치에 초대된 진정한 그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원상자 216번입니다. 십자가의 제험되신 부원의 주 예수여 거룩하온 삶과 피를 재물로 바쳤도다 여기 우리 작은 정성 주대전에 바치니 넌 드러이 받으소서 위약하오 이제는 부원하온 주의 사랑 우리 기루시도다 대상회에 다시 오사 희생제물 대신해 여기 우리 작은 정성 주대전에 바치니 넌 드러이 받으소서 위약하오 이제는 형제 참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찬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보수록 기도합시다 사회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주변은 찬양하여 보호하여 저희와 오늘 교회는 부움이 되하소서 주님 오늘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바친 재물을 차별에 받아들이시여 세례로 세례로 난 이들을 천사한 도움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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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라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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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가니, 하늘과 하늘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삼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삼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이 노노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주신다. 주기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하다 보거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주기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하다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귀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끌읍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죽음을 전하며 부하를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하를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모음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오 지상에 널리 퍼진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정 프란시스코와 저희 지교 미아라 로지 도미니코와 모든 성립자와 수도자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하를 멈쇄고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되었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오늘 열린 이사를 통해 기억하는 술래에 함께한 성교수님과 성원장님들 여성원 함께한 모든 우리와 사대의 수도자 그리고 성치술래의 유청을 청하면서 하옥군당 신부님과 순회는 교우들 그리고 한정석 요셉 한양은 실비아 한수정 수단나 광주연 스테파노를 기억하면서 고병화 요셉 형제 그리고 고현민 요한나와 김건태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원한 실청하면서 그리고 박지원 놀라와 박지나가의 영광의 건강을 청하면서 마칩니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전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흘리며 성자의 수빗을 통해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여 찬양한 신천지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천혈이라 그리스도의 무대로 삼가 되오니 하느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검게 빛을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같이 강해서도 이뤄지소서 오늘은 저희에게 용하를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로 되어서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이방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와 고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얻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오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왕사의 영광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하느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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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교활을 주소서 호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니는 복대도다 니는 자네 주님을 모시야 당치 않사와 한말씀만 하소서 제 영웅이 곤바리다 제 영웅이 곤바리다 제 영웅이 곤바리다 우리의 생명 주니 큰 성사 내 마음이 나 하나 되려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소서 자의 무음 예수 제 영웅이 곤바리다 내 어린이 큰 사람 갑사오리 주님은 귀한 다 부친 피오 온 세상 모든이 부를 주셨네 서로 서로 도움을 새 힘 주시고 구원의 이 마음으로 비푸시네 삼된 고주님 모시옵니 풍성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여 다 이루없이 제 영웅이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거담으시고 비오니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충실히 살아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와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는 모두 축복을 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부서가 끝났으니 가서 보금대로 살아갑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medo 하느님 Further 하느님 부탁드립니다. 하느님こちら 알렐루야 십자가의 희생으로 알렐루야 죽음이 죽겠소 알렐루야 정국 문을 여시였네 알렐루야